저희는 이런 생각으로 광부의 행복밥상을 만들었습니다. 광부의 행복밥상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스토리를 찾아서 만든 스토리 음식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원 지역은 옛날 은성광업소가 운영되어 있었고 그 당시 많은 광부들이 생활했던 지역입니다. 그 당시를 생각하여서 광부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광부의 음식점을 만든 겁니다. 실제 그 당시 광부들이 먹었던 음식을 표현했습니다. 광부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먹었던 행복한 밥상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고 싶은 마음의 음식점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행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부들의 손에 캐어진 검정석탄이 생명을 품고 빨간 불로 변하여 인간에게 따뜻한 행복을 줬듯이 저희도 광부의 마음으로 따뜻한 행복을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음식점의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